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장애인신문 1484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 농구단이 신인 선수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하반신 장애인 중 30대 이하 성인 남성으로 운동 경력과 관계없이 휠체어 농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선수 모집은 연내 상시하며 지원 접수는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 농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신인선수 공개 모집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동나비엠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캔코는 오는 8월 11일까지 캔코의 채무자 중 성실상환자, 신규채무조정대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위탁관리회사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캔코는 심사를 통해 200가구 이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8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취약계층 15,100가구, 사회복지시설 최대 190개소에 고효율 냉방기기를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시공,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난방지원과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후 사후관리 등을 세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산자부는 국민들에게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